맨날 다음이라고 만나고. 아빠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다 수환이. 팀장님 기차 타셨어요? 점심 전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. 잠시 Notiong! 잠시 Notiong! Toyota 패션에 따라서 headed은 건가! 플레이어! 우기! 돌았냐, 이 새끼야. 현재 대전역에 군대를 배치하여. 야, 빨리 와! 빨리 가야되지만, 이제 얘기를 dont 가야aby 하죠, 빛나 speaks тории 해석 아멘